안녕! 예수와 장닭과 채민들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기다릴게요. 오늘 이 자료는 그냥 업데이트하다가 Let my people go 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드릴게요. 여기 아%&&%&&%&%&%&%&% 손 하mo 왜 일 우리 saute? 나쁘네요 바알 바알이 아닌 사람 나쁘네요 오늘 다음 페이지 남겠습니다 강이 피로 보내셨어요 오 다시 됐네 오늘 너무 개구리가 많아요 저 개구리 본 적 있나 없나 몰라요 개구리 소리가 다음 페이지 남겠습니다 너무 많아 팔이 팔이 너무 안좋아 편집을 받은 다음에 Chorea 네 틀린다 어떻게 만나나 제가 영어를 몰라요 그래도 영어를 몰라요 이상하다 이사가 다... 오! 이사가 다... 어디 다음 페이지가 오지시다? 아이anned 맛있게 päte. 빨리 찢어 먹겠습니다. 아직도, Pharoah는 듣지 못하겠지. 오공의 피부병이 동물이 다 죽고 피부병도 하고 먼저 첫번째 재앙이 피고요. 강물이 피로 번하는 거 두번째 재앙은 개구리 세번째 재앙은 세번째 재앙은 어 뭐지? 아 개, 아 개구리 아니고 파리 그 다음에 네번째 재앙은 소, 이거 잎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줍는 거 그 다음에 피부병이네요. 이 다섯 개밖에 못 들었습니다. 원로부터는 열 개예요. 어서 개구 아 값 여기 헬 에디 먼저 동물이 피, 개구리, 파리, 이집트에서 동물이 다 죽을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피부병, 또 그 다음에는 우박 내리는거, 멜뚱이떼 와 힘들겠다 먹으라고 엣 엣 안 해도 하고 알 relaxed 안 그래도 완전 전통 눈 안 보여서 좀 시타 어두운 게 있네요 역시나 다른 건 아니죠 1번 2번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빨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슈퍼 말고 어떤 사람들은 슈퍼 들고 어떤 사람들은 과일 먹고 개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고 이렇게 돼 있대요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해가 오실 거래요 맨날에 밤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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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얻었을 때 집에서 얻었을 때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이를 둘러 가게 가가지는 좋아하네 이상하게 가가지는 더 많다 아 무서워 피 내 다음 페이지 아 무서워 피 taka 사이사 어차피 네 어 네 어째에 어머군 말랑 어 어 얘들이 쌍둥이 같던데? 다 놔, 다 놔, 다 놔둬 다 놔, 다 놔, 다 놔, 다 놔, 다 놔 좋은 건물이 read because Pharaoh would not let God's people go. true or false? 네, 역시요. 어 네 오늘은 이야기 제목이 뭐지 잠만 들어볼게요. 제목 Let my people go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글만 다 매튜요. 빠빠이 구독! 좋아요! 구독!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네 오늘은 이만큼 해볼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었나요? 글만 다 매튜요. 빠빠이! Let my people go 라는 성경의 이야기 읽었어요. 알죠? 빠빠이!